언더하머 래퍼쿠기가 작사 및 가창을 맡았습니다. 캠페인 영상과 함께 공개된 UA 호버 애퍼리션 운동화 UA 언스타 퍼플 플리스 풀집 UA 레거시 크링클 재킷 등 2.4 봄여름 제품들은 요즘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과 실루엣으로 언더하머의 새로운 스포츠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후 김연경, 송강, 슬기, 코드쿤스트 내 주인공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서브 영상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니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